이게 된 건가 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지금 들어오고 계신가요? I love you me too 하이 애나 학교 갔다 왔어? 네 저 오늘 수능 그거 받고 왔어요 다들 뭐 하시나요? 하이 오메야 지금 몇 시지? 7시네 미자레나 마지막 방송? 올해가 3일 남았다고요?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요? 하이 파티 재밌었나요? 저희 파티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파티한 거 어떻게 알았지? 누군가가 말을 했나? 누군가가? 누가? 누군가 우리의 멤버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멤버들과 함께 하셨을 때 우리의 멤버들과 함께 하셨어요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저희끼리 이렇게 연습실을 다 같이 삼삼오오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엄마가 숙소를 배달시켜줄까 하셔가지고 저는 숙소로 배달을 시켰고 또 몇몇은 장을 보러 가고 몇몇은 디저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가 그룹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내주신 선물을 다들 잘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뒤에 이렇게 저희가 한 번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또 선물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아니 석영 언니가 자기가 크리스마스 당일 날 아침에 꾸밀 거라고 그 전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았다고 했는데 석영 언니가 결국 그날 늦잠 잤대요 밥 다 됐는데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석영 언니가 꾸미고 있다가 그러다가 석영 언니 늦게 일어나서 그때 같이 꾸몄대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엄청 났어요 물씬 났어요 트리 하나만 있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케이크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you eat well? Yes I did 사진도 있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파티날 찍은 사진 만약에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우치 보고 싶은 사람 사진 보고 싶으면 댓글 다 삼 그럼 내가 보여주겠음 지금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지금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두 명 봤어 Who wants to see our 크리스마스 pictures? 그럼 제가 메일로님한테 핸드폰을 받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이 왔고용 사진을 보여드릴 자녀는 아 근데 제가 사진을 못 찍어요 잘 그래서 언니들이 넌 절대 사진 찍지 말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었는데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보이나? 그날 제가 로제 찜닭이랑 묵은지 찜닭을 배달시켰고 또 미역국이랑 불고기랑 잡채랑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거 너무 웃겨서 찍었어요 이게 미역국인데 저희가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그 서령 언니 컵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미역차라고 막 그러면서 언니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마시려고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거하게 먹었다니요 그냥 적당히 먹은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건 제가 계란말이를 자르고 이렇게 두 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는 메리 제가 이렇게 예쁘게 글씨 쓰고 다른 거 하나에 엑스마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글쎄 여기 민주 언니가 여기 민주 이렇게 써버린 거 있죠 내 빅픽쳐가 깨졌어 고기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브이라이브 하기 전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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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기 어떻게 해 먹을까? 구워 먹을까? 아니면 요리해 먹을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사진 사진 아니 사진이 아니라 케이크 우리 그룹분들께서 또 케이크를 아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글쎄 민지 언니가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민지 언니가 눈만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얼굴에 눈이 없는 거 없어진 거 있죠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다시 얹어주었죠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짠 초도 불고 케이크는 아마 팬분들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랑 같이 사진도 찍었지롱 이렇게 즐겁게 보냈답니다 이렇게 즐겁게 보냈답니다 이렇게 즐겁게 보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안에 초코 시트인데 딸기가 이만한게 사진 올려달라고? 저 사진 너무 무섭지 않나? 네 이건 엄청난 물고기입니다 네 네 우리가 물고기 사용하자 오늘은 저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엄청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옛날에 팬분께서 저한테 비즈 팔찌랑 반지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거를 왕창 차고 멋쟁이 사진을 엄청난 걸 찍었죠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매니저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watch sweet home? No, I didn't 그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거 민주 언니가 엄청 좋아하던데 이야기는 들었어요 언니가 이 이야기는 해줬어요 막 무슨 프로틴 괴물이랑 막 그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콩닥콩닥 떨리고 그래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자꾸 저한테 그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밌다고 근데 그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 아, 청불이에요? 아니 저희 아빠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무조건 나도 봐야 돼 약간 영업을 계속 하세요 저한테 지금 엑시트에서 스위트에서 스위트홈으로 넘어왔어 저번에 아빠가 한 한 한 달 동안 저한테 레나야 엑시트 봐라 엑시트 봐라 엑시트 봐라 계속 문 열라고 레나야 지금 TV에서 엑시트 한다 레나 엑시트 봐라 계속 이러더니 그러면 또 오기가 생겨서 안 봐요 근데 이제는 또 그걸로 왔어 스위트홈으로 계속 제가 아빠 아빠 나 자느라 아직 아빠 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그렇게 배고플 땐 이러고 답장이 계속 없더니 스위트홈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How was your school? It was good 오랜만에 친구들 I met my friends 쉽게 영업당하는 분도 있다고요?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오기가 생겨서 보지 않습니다 정개굴이 정개굴이죠 보조할까 못 보는 중 깝쟁이래요 무서워서 못 본대요 얼레리 꼴레리 에... 안 Muhammad 어휴... Have you watched Sherlock Holmes? Of course they did! Okay, so there's... There's fave- Three... Favorite things In my life Harry Potter Doctor Who And Sherlock Holmes Are you afraid of me? 양갈래 가는? 이렇대 이렇대 슈얼락 어벤져스 어벤걸스 그 양갈래 맞아요 그때 샵 이사님께서 갑자기 모자를 씻으시더니 레나야 양갈래 할래? 이러셔가지고 제가 양갈래요? 하고 솔직히 고민했어요 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양갈래를 하고 가는게 맞는 것인가 조금 부끄럽지 않은가 했지만 뭔가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양갈래를 그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네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너는 제가 핫플펫을 생각나요? 오우 내 좋아하는 캐릭터 그 캐릭터? 시리아스 블랙 생각나요? 안 맞나요? 너는 제가 그리핀돌? 그리핀돌이 어떻게 되요? 생각부터 생각해 어제도. 어제 해리포터 밤에 봤는데. 어젯밤에 해리포터 봤어. I watch Harry Potter last night.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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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파떼의 글을 기억하셨을때 어렸을때? 정말? 정말? 나는 하리야? 이러면 옆에서 해비가 I am 이렇게 하죠 좋아하는 마법 주문은 그게 가장 유명하지 않나요? 이게 유명하지 않나? 이거랑 슈퍼빼파이 그거 아세요? 론이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 안에서 자기 쥐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거 선샤인 제이지 워터멜론 선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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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나라 선샤인 선샤인 다투 자 시 누가 봐도 실패할 주문, 내가 한 주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맞춰보세요. 키 몇 시야? 한 180. 앤언니 반옷이 안 봤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죠? 트윅스! 맞아요. 저희 트윅스 그거 찍었죠? 그녀의 부분을 불러요. 그녀의 부분을 불러요. 펜타우스 보셨나요? 안 봤어요. 펜타우스 안 봤어요. 맘마 먹었냐고요? 당근이죠. 내가 마시는 거 물인가요? 이거 깔라만시예요. 제가 신 걸 좋아해서. 펜타우스 보셨나요? 핑크 or purple? 또 꿈에서 영어로 말해요? 한국어로 말해요? 이게 뭔가 영어로 된 작품을 보고 자면 영어로 꿈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꿈은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드라마 안 봐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는 썸마이웨이. 어몽어스? 어몽어스 미연이 하던데. 저는 게임 그거예요. 문enger 대화하신지 저 말해 ㅜㅜ 왜 мест hotel 시청해 주인가요? 제 드라마는 첫 무슨 챌린지? 어 넘어갔다 위베버스? 진짜 재밌어요 저랑 석영언니 최애 게임이에요 저는 뭔가 그런 게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어디 보자 내가 요즘 무슨 노래를 들었더라 저 이번에 팬카페 하나 추천했는데 P.O.V P.O.V 가사가 뭔가 되게 슬픈데 저는 그 노래 들으면 뭔가 그룹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노래는 듣습니까? Love that song, me too Sing for us It's like you got super power Turn my minutes into hours You got more than 2020, babe Made of glass of it You see through me You know me better than I do Can't seem to keep loving from you How you touch my soul from the outside Pride me and my ego and my pride I wanna love me The way that you love me The way that you love me The way that you love me For all of my pretty And all of my lovely too I love to see me from your point of view I wanna trust me I wanna trust me The way that you trust me The way that you trust me Oh, wrong Oh, wrong M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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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The lyrics is so good And it reminds me of Gruz It reminds me of you guys It reminds me of you guys They do Yeah, I feel it's so good Yeah, I feel it's so good Hi, Indonesia 벌써 23분을 했다고? 말을 해도 되지 않아 LENA가 건강을 위해 하는 습관? 글쎄요 모르겠는데 I love you too How did you try it? bueno I'm sure we see what you're teaching Do you just know Because once POV 그냥 옆에 입길래 있던 집어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타로 곡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뭔가 컴퓨터로 한 거를 기타로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옛날에 해 놓은 거 있었는데. 진짜 코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기가 쇼파가 좁아가지고 기타가. 이거 제가 방을 끼는 거 아니고 기타가 내는 소리입니다. 버벅돼도 이해 부탁. 이거 올해 초에 썼던 것 같은데. 2월달인가요? 2월달인가요? 너의 마음은 내게 없다는 거. 너의 두 눈은 날 비추지 않는다는 거. 너는 내 이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 다 알면서도 왜 난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건지. 너에게 빠져 허우적대는 건지. 너는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건지. 별 via 간편이— 여함까지— 여함, 여함だ— 여함과 같이 — 여함, 여함과 같이 여함과 같이 — 여함과 같이 — 나의 마음은 내게 있다는 거 나의 두 눈은 널 비추고 있다는 거 나는 내 이름에도 벅져 오른단 거 다 알면서도 왜 넌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건지 나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건지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 건지 Somebody let me out here Somebody, somebody Somebody, somebody Somebody, somebody Somebody let me out here Can't you love me? Can't you see me? Can't you hold me? Can't you kiss me? Can't you see me? Can't you love me? Can't you see me? How to figure it out Can't you see me? 근데 원래는 기타로 한 게 아니여서 저번에 그러는지 기타로 더 보여줘서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컴퓨터에 있는 거 이거 중에 내가 기타로 빠르게 코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되게 빠르게 파기 코드를 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좀 일찍 끝내야 하나 봐요 마무리 해달라고 하시네 제목이요? Love me 진짜 아직 30분도 안 냈는데 그건 시켜보았서 어 놀라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어 새로워라 오수 놀라워라 그댈 향한 내 마음 오세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어디서 영감받은 곡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옛날에 쓴 거라 왜 이렇게 울던지? 적응이 나는데 쇼핑하는 역할을 위로 청소를 사용하는 중 다와아, 다와아이 일주일에 지내던 도시 전부 정말 ever gonna be, ever gonna be it's me dear sweet I was wrong baby come back to me 今更そう 会いたい君に but it's too late 通り過ぎる恋だと そして初めて気づいて 微笑むだけでいつでも 浅はかな身勝手 許してくれて 本当 ほんの 涙 ひとしずくさえも 消せない 俺よ いつを 見せててくれよ 最低な ままの 自分が 映った 鏡 さえも 叩き壊した oh baby baby 失って 君を 馬鹿だ 今更 大変な 後悔が 押し寄せるんだ 本当 最低さ 失っ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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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君を 馬鹿だ 今更 大変な 後悔が 押し寄せるんだ 本当 最低さ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やっ やっ やらっ rzeczywiście 조심하세요 やっ いやっ や自分が 自分が 最低さ やっ やきたら やるな やりらっ みんな あのー abar マナー 怒らら 강레나는 브이앱 보고있었지? 안 본 다음에 내가 거 보라고 하니까 안 보고 있었어 근데 보라고 해서 봤어 아 여러분 저희가 아주 신나는 걸 기백 중이거든요 뭔데? 아니 깃속말깃속말 쓸데없는 선물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새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0년 잘가 2021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끼리 쓸데없는 선물을 주고받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를 몇개 정한게 있는데 민준씨는 이미 사셨다고 안 알려줄거에요 안 물어볼거에요? 아 저 후보 두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 샀어요? 저 지금 그루들한테 물어볼거니까 잠깐 귀 맞고 계세요 둘중에 뭐 할지 아니에요 말 안 물어볼래요 진짜 뭐하시는거야 지금 강강좌 보이니까 텐션이 높대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저희 이제 조용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마니또를 뽑아서 그래서 다들 볼륨을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얘기해보려고요 제가 그루들한테 민준씨가 케이크 눈 다 파먹고 피라고 하면서 빨간색 뿌린거 다 잃었거든요 여기 해명해달라고 하시는데요 해명해달라고요? 전 댓글을 못봤어요 여기 해명해 여러분 없앤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다 파가지고 얼굴을 휘저은 다음에 이거는 피야! 이러면서 빨간색 뿌렸다니까요 그 위에다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위에 하트를 붙여줬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왜 그랬냐 처음 시작은 서령언니였어 서령언니가 아니 웬열 토끼 토끼 그거를 갑자기 숟가락으로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레나씨 옆으로 좀 나오세요 잠시 이렇게 할게 구독 아니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5분 전에 매니저님 마무리하라고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오셔도 되는거에요? 네 제가 매니저님한테 허락받고 안돼요? 아니 서령언니가 갑자기 제 토끼 그 아이싱 그려져 있는 거를 숟가락으로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복수하겠답시고 서령언니 그려져 있는 강아지 눈을 먹었지 근데 그건 다르죠 그 전체를 먹은 것과 눈만 이렇게 헤집은 거랑은 좀 다르죠 뭐가 더 잔인해 눈만 헤집는 거예요 아니야 그 언니 나 얼굴을 먹었다니까? 아니 생각해봐 누가 언니를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게 나 아니면 눈부터 이렇게 죽이는 게 나 난 생각이 없어 미안 아니 여러분 레나 이거 했어? 말했어? 아니 얘기 안 했어 왜 안 했어? 빨리 얘기해 레나 네일 했어요 자기가 했대요 좀 부끄럽다 근데 그럼 보여주지 말자 알겠어 궁금하시죠? 아니 내가 오늘 레나한테 그랬거든요 레나 네일 자랑하면서 저 네일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라소랑 알린? 알빈? 엘빈? 알린? 엘린? 여기 알린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막 틀리고 여기 알린이 네 말이나 듣고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얘가 서운해? 안 서운해? 미안해 알린 오케이 알린이랑 라소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레나한테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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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잤거든요 근데 걔네가 완전 묵사발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잘 그렸었어 진짜 잘 그렸어 아니 언니가 너무 잘 그렸던 거예요 그랬는데 토이스트리한테 왜 그러냐잖아 빨리 사과하세요 미안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귀여워요 그거 네가 그린 거 아니잖아 미언니가 그려줬어 보니까 미언니가 그려줬잖아 미언니가 그려줬어 미언니가 그려줬어 미언니가 그려줬어 나쁜 손가락 할 뻔했어 야야 레나야 벌써 이렇게 편한 사이가 된 거 아니야 우리 진짜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미쳐버리겠어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네 어머 우와 저거 뭐야? 우리가 할 수도 있어? 당근도 없는 게 뭐 힘들겠단 말리야? 당근은 만들면 되지 당근! 여러분 오늘 브이앱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당근을 찾아야 해 당근을 찾아야 해 당근 음성 없는 걸 뭐하러 찾아 아니 내가 아까 그렇게 댓글 남겨달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남기더니 이거 했어? 이게 뭔데? 왜 안되고 난리야 내 얼굴이 아니야? 화가 나 나 저번에 붕어빵 이거 했는데 안됐단 말이야 봐봐 너 얼굴 아닌가봐 댓글창을 없애볼까? 여러분 잠시만 댓글 없앨게요 해보자 많이 하고싶단 말이야 세로라서 안되나? 가로를 해보자 흠 안되네 우리 얼굴로 인정해지지 않겠다 이거지? 미안하다 내가 얼굴이 아니다 이거지? 어이가 엄마 지금 몇 시야? 저 1분 뒤에 갈 거예요 네? 그러세요 잡으세요 네? 잡으라고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한 여자 아니에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런 말 모르세요? 네 몰라요 아 고화질해서 안돼 아 그럼 저화질로 좀 바꾸면? 너희는 이 세상 얼굴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의미죠? 저희는 저희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 요즘 연습하고 있는 노래를 들려주세요 저요? 연습하는 노래 없는데요? 그래 죄송합니다 민망하게 외교해 왜 나한테 그러자고 와우 레나 설명해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 제가 너무 편안한 상황이 민쥬가 저거 뭐? 그리고 내가 웃기고 그래서 내가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이게 좋은 상황이 How are you, Reina? I'm fine, thank you. 그래도 구박 터진다고요? 빨리 하고 끝 1, 2, 3, 2, 2, 3, 1, 2, ס금 너들이 맨날 불러 그거 어젠가 내는 네가 자꾸 근데 이게 뭔 노래냐? 왜 How you like that이야? 저기가 그걸 만들잖아 How you like that 침 닫혀야 돼 머리 닫잖아 여기부터 How you like that 너무 웃겨요 아니 저희가 한 10월달부터 강강즈 V LIVE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끼리 제목 나온 것도 많거든요 언니 그때 뭐 했지? 네 막 그 감각을 건너지마 맞아 언니가 이 아이디어를 썼고 저는 그냥 짧고 굵게 강강즈 이렇게 가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깡 어때? 깡 깡이 좋은 거 같아 저랑 석유언니는 매운세우 깡을 좋아하고요 그러면 너랑 석유언니 매운세우 깡팀하고 우리들은 낑깡팀 어때? 낑깡? 싫어 미안 맛없잖아 그거 야 낑깡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아마 이제 낑깡 좋아하는 그루들이 반박을 시작할게요 어? 내가 낑깡 안 좋아해? 나는 난 맛없다고 싫어한다고는 안했어 그래 맛없는 게 싫어하는 거잖아 나는 생선 아니 회 맛없어서 싫어해 됐어? 여기 이제 회 좋아지는 분들이 이제 아니 그루들은 그루들은 이해해줄 거야 내가 회를 모르는 거야 Do your girls like well? nesting 뭐? 난 relates 토너 봐봐 저 안 좋아한다잖아 봐봐 안 좋아해서 반박 일단 저 컨텐츠 하나 정했어요 민지언니가 카타 알려주기 아 저 근데 여러분 걱정인 게요 어제인가? 어젯밤인가? 네가 얘기했나 나한테? 어젯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니 강레나가 저한테 카트를 어 잠시만 민둥이 요즘 포동포동해 보여요? 어이가 없네 진짜 네 맞아요 저 좀 쪘어요 맞아요 저 요즘 좀 행복하게 삽니다 불만 있으세요? 다음에 좀 날씬이로 올게요 우리 언니가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겠단데 불만 있으세요 죄송해요 저 요즘 포동포동해졌어요 죄송해요 이게 어디에 보자 네 죄송 이제 원데이 쓰리밀 원데이 원밀로 바꾸겠습니다 아 뭐지? 네가 카트 알려주는 그거 하자고 했잖아 제가 걱정인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얘한테 하루 종일 화낼까봐 그럼 뭐 별반 지금이랑 다른 차이는 없어가지고 뭐가 살짝! 라고 댓글을 남겼어 뭐가 살짝! 진짜 속상해 나 아까 닉네임 뭐야 닉네임 내가 봤어 세 글자였어 세 글자 두 글자 아니었어? 세 글자 아니었어? 무조건 찾아 그 머시기였는데? 멋졌겠다 울지마 바보야 50분에 끝낼게요 6분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1시간 하는 거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실 밖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셔 지금 짜잔 야 멤버들이 너 거 다 보고 있어 Do you like Nicki Minaj? Yes I'm wrong I've been there all night Ariana 미안 미안 다시 I've been there all night I've been there all day Nicki Minaj We love her 우리 연습생들 이거 많이 놀지 이거 자전거 I've been there all night I've been there all night I've been there all night Oh no 그거랑 막 이거 나랑 서규 형이랑 We like this song 그거 보여주고 싶다 징글벨 춤 안 돼 안 돼? 여러분 징글벨 춤은 알고만 있으세요 재밌는 춤이에요 너 나랑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나랑 있으면 안 되겠다 끝이 왜? 텐션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너 기껍 발라놓고 뭘 깨물고 있어 아 나 이거 벌써 뜯어졌어 그래 니가 그렇게 먹어대니까 그러지 이거 나 토마토가 얼마나 슬퍼해 토마토 아닌데? 뭔데? 하트나 아 미안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서 이게 이게 토마토로 보이는 사람은 토마토 이모티콘 올리고 하트로 보이는 사람은 하트 이모티콘 올려봐 아무도 안 올리는 거 아니야? 아무도 둘 다 그 하트로도 안 보이고 토마토로도 안 보이는데? 누가 봐도 별인데요? 누가봐도 애인데? 손톱을 왜 깨물어 하하 누나 너 손가락 관 뭐라고? 너 누구야 너 손가락 관절을 눌러서 삐걱거릴 수 있니? 그거 민주가 잘한다 까물면 죽어니네 들려? 들리냐고 아까 통통하다가 포동포동 나와봐 포동포동 나와봐 포동포동 나와봐 아 잠시만 갑자기 갑자기 화나네 얘기하다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화났어 얘기하다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야 나와봐 포동포동 누구야? 봐봐 다 하트랑 하잖아 토마토로 하네 근데 이 사람도 토마토마토네 오마이갓 자 토마토마토 비에스 토마토마토 난 토마토마토 어쨌든 토마토인거잖아 나도 난 토를 먹고 싶지 않아 똥마카레 카리맛똥 난 똥마카레 어차피 카레인거잖아 그치 응 진짜 소리나네 진짜 소리나 응 응 진짜 소리나는데? 봐봐 토마토 한명밖에 없잖아 야야야야야야 무시하냐? 야야야 봐봐라 토마토다 누가 봐도 하트인데? 흐흐 아닌데? 멍멍 멍멍이 어딨어? 니네임이죠 죄송합니다 마치 먹어본 것처럼 말하네 제가 먹어보진 않았구요 누가 먹어봐요 이런걸 근데 우리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해 그치? 응 좋아하잖아 니가 맨날 와가지고 언니 들어봐 언니 이렇게 할거야 저렇게 할거야? 언니라면 어떡할래? 그럼 우리 맨날 아 잠시만 꼭 그렇게 해야돼? 그건 안돼? 이러면 어 안돼 킬디딜 킬딜 깔깔 재밌다 어머어머 49분이네? 좀 있다가 마무리해야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쉬고 빠지기의 달인이신 그쵸 그쵸 이따 혼자 마무리하세요 이따 보자구요 네 네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평화로운 아침이 왔군요 와 조용해졌다 폭풍인 것 같은 저 이제 좀 쉴게요 좀 힘드네요 오케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매니저님이 눈물을 흘리실 것 같기 때문에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잠방? 저는 근데 그거 진짜 꿈이에요 그냥 자기 전에 켜놓고 그냥 고민 상담이나 이런저런 새벽 감성 이런 그런 차분한 이야기 좀 하다가 이렇게 잠에 드는 거 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캡처 타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갑자기 마구 끊긴다고 여러분 오늘 브이앱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2021년에는 실제로 보고 싶네요 바이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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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